갑자기 자두나무에서 진액이 잔뜩 나오네요. 이거는 무슨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진액에 눌러보면은 나무 껍질이 쏙쏙쏙 파지고 여기가 약간 썩어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거 벌레가 먹은 건가요? 도대체 무슨 약을 해야 되죠? 나무가 약간 갈색으로 변해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눌러보면은 쏙 들어가서 숲이 금방 벗겨지네요. 무슨 약을 해야 이걸 낫죠? 여기 안에 벌레가 있는 건가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쭉 진액이 진액이 이렇게 나와서 숲이 갈색으로 변해있네요. 살충제도 열심히 하고 토양 살충제도 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거 무슨 병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알아보고 방제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여기에 나온 진액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청도 달콤한 농장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복숭아 유리나방 피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진액이 나왔던 부분을 제가 칼로 이렇게 다 도려냈어요. 도려내고 유튜브를 찾아서 보니까 복숭아 유리나방 피해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주변에 토양 살충제를 좀 뿌려주고 나머지 제가 상처낸 부분은 도포제로 덧나지 않게 칠해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한번 칠해줘서 나무가 괜찮으면 그대로 이 가지는 놔두고 안 그렇고 피해가 심하던지 나무가 죽게 되면 가운데 있는 가지는 잘라내야 되겠네요. 이 주변에도 자두나무가 3그루 정도 있는데 나머지 자두나무는 유리나방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한번 토양 살충제 뿌리고 도포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포제를 아까 벗겨낸 부분을 도포제를 발라줬구요. 진행 나온 부분을 다 긁어낸 다음에 도포제 발라주고 이제 여기 보이는 토양 살충제 지금 뿌려서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뿌리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뿌려주겠습니다.